지난 2003년 제천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토막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가 강원도 속초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도피 생활을 벌이다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공개 수배 이후 15년 동안 용의자 검거에 실패한 경찰은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이재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03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제천 50대 여성 토막 살인사건, 당시 여성은 잔인하게 살해된 채 한 야산에서 안매장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유력 용의자는 숨진 여성의 통장에서 현금 7천여만 원을 인출해 달아났던 59살 신모 씨. 이후 경찰의 추적을 피해 15년 넘게 오리무중이었던 신 씨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2일 강원도 속초의 한 원룸에서 발견됐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지문 대조 작업을 통해 시신의 신원이 신 씨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신 씨의 방에서 약봉지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말부터 속초에 머물며 주로 늦은 밤과 새벽 시간에 얼굴을 가리고 외출한 뒤 낚시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변장에 능하고 여러 개의 가명을 써가며 경찰 수사망을 피해 다닌 신 씨. 유력 용의자의 죽음으로 또 하나의 미제 사건이 해결된 듯하지만 15년 동안 검거에 실패한 경찰 수사는 결국 5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